안녕하세요 피부의 고향 시두물입니다. 시두물 상담실, 오늘은 시두물 카페에서 문의주신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무기자차 선크림과 크림, 오일 등의 기초화장품을 섞어 바르면 선크림 차단력이 없어지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무기자차의 차단 성분은 기초제품과 섞인 후 다시 차단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차단력이 사라지거나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선크림 사용량은 야외활동 정도를 고려해서 기초제품과 섞어서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두물 상담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